하울 영상 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하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좀 예쁜 옷도 없고 막 신 상품이 나오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사실 옷 살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봄이 되니까 또 예쁜 옷도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옷을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까볼게요 요거 두 개 이렇게 넷다 여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여섯 개 정도세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이거부터 짜잔 요거는 피버미닛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짠 이렇게 보면은 요 타이다이 느낌의 크롭 폴라티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좀 약간 이렇게 절개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절개 라인 근데 이제 이 재질을 보면 약간 왕사 같은데 약간 그 양파망 있죠? 그런 양파망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걸리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얘가 패턴이 좀 화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딱 그 단색 컬러의 스커트랑 매치를 했는데 너무 예뻐요 일단 핏이 진짜 예쁘고 여기 이렇게 손에 보시면은 로고 패치가 달려있어요 여기 이제 안에 있는 패턴이 뭔가 좀 뭐라 그럴까 뭔가 렌즈 안에 그런 써클 패턴 같기도 하거든요 그게 진짜 뭔가 미묘하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요거 요거는 오오스라는 곳에서 산 건데 예전에 그 오오스에 타이다이 가디건이 나왔었는데 그게 진짜 예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거의 내내 입을 정도로 되게 편하게 입고 다녀가지고 요번에 여기서 좀 비슷한 느낌의 제품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요번 시즌 신상으로 나온 건데 짜잔 이렇게 보면은 이거 핏은 좀 비슷한데 소재가 완전 달라요 그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얇아 보였거든요 재질이 근데 좀 똑똑하고 이렇게 펀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매력적인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하얀색에서 이렇게 회색 그리고 단추는 요렇게 두 개가 달린 거예요 아 귀엽다 진짜 한번 입어볼게요 짠!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사실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요런 비슷한 디자인의 가디건을 많이 보긴 했는데 말 되게 빨라졌어 근데 이제 고런 거는 재질이 조금 약간 뭔가 저렴해 보일까 봐? 그래가지고 잘 안 샀었는데 요번에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일단 이 그라데이션 색감도 너무 예쁘고 펀칭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약간 주름이 잡혀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팔 기장 너무 예쁜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요 단추 요게 단추도 조그맣고 그 단추 잠그는 부분도 조그맣고 이래가지고 단추 잠그는 게 조금 오래 걸린다는 거 너무 예쁘다 진짜 팔 셔링 잡혀 있어가지고 샤랄라 해 보이는 느낌 너무 예쁘다 자 그리고 요거 러브 이즈 트루 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여기는 보면 텍이 요런 식으로 약간 빌지처럼 이렇게 오더라고요 짜잔 이런 그린 원피스에요 그린 체크 원피스 짜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재질이 진짜 얇네요 보니까 엄청 얇은 면이고 톡 치마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요거 하나로 딱 된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건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저는 약간 재질이 좀 톡톡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가슴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볼륨감 미묘하게 그런 느낌이고 아 근데 이 끈을 줄일 수가 없네 끈을 줄일 수가 없으면 너무 파여있을 때 조금 난감하긴 하거든요 수선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될지가 조금 걱정이에요 근데 일단은 원단 자체는 진짜 너무 예뻐요 색감이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아 이거 브라탑을 입었거든요 지금 아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끈 조절하는 것도 없는데 이게 끈이 길어요 너무 그냥 이대로 입으면 굉장히 너무 파여있을 거 같아가지고 끈을 조금 수선해서 이렇게 올려 입으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되게 귀여운 핏이긴 하거든요 허리 라인도 예쁘게 작아가지고 아쉽다 옷을 샀을 때 거기에 뭔가 또 추가적으로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 그건 너무 귀찮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뭔가 재질은 생각보다 그렇게 얇은 거 치고는 비침도 없고 라인이 드러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그건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짜잔 우드원 아웃 제가 이제 좀 되게 요새 많이 좋아하게 된 브랜드인데 굉장히 흑투성이로 온 택배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짜잔 요것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절개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뭔가 이렇게 조각보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이어붙여져 있는 그런 느낌 거기다 심지어 이렇게 어깨에 트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깨가 살짝 보이는 그런 식입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근데 뭔가 재질은 좀 두꺼워가지고 안에가 심지어 되게 기모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크롭 기장이에요 이것도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소매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저는 요 소매 긴 거는 진짜 좋아하고 요게 조금 아쉬운 거는 요렇게 어깨가 요정도 라인을 기대했거든요 요렇게 걸쳐지는 거 근데 그렇게가 안 되고 이게 좀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입었을 때 바보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요런 패턴은 진짜 너무 예쁘네요 옛날에 그 뭔가 무더기 같은 거 그릴 때 약간 요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뭔가 옷 덧댄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의 옷이긴 한데 되게 고급져요 퀄리티가 일단 굉장히 좋네요 보니까 다음은 요 옷 짜잔 아주아주 귀여운 플라워 패턴 원피스를 샀습니다 짜잔 이거는 근데 사실 나온 지가 좀 됐을 거예요 아마 작년 시즌에 나왔던 오드원아웃 제품인데 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너무 귀여워가지고 좀 할인하길래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일단 여기 보면은 가슴 부분에 이렇게 귀엽게 리본 라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넥이에요 네모나게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정말 너무 매력적이죠 그리고 뭔가 여기 이 오드원아웃의 장점은 좀 약간 그 허리 라인? 몸에 그런 핏되는 그런 라인을 되게 잘 잡아준다는 거 그게 좋은 거 같아서 얘도 왠지 입으면 라인이 이쁘게 떨어질 거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딱 봤을 때 기장은 굉장히 짧네요 그래가지고 너무 짧을까봐 제가 이거를 M사이즈로 구매를 했었어요 워낙에 좀 작게 나온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짜잔 이렇게 이거 왔습니다 이거 근데 너무 예쁘네요 솔직히 그냥 딱 얘는 뭐라 그럴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딱 진짜 입었을 때 예쁜 옷 옷으로서의 그런 편한 그런 기능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냥 진짜 뭔가 인형 옷 같기도 하고 되게 예쁘네요 일단은 여기 허리 라인 굉장히 잘져가지고 기장은 역시나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여기 소매 여기 어깨 있죠 어깨가 약간 이렇게 퍼프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공주 같은 느낌의 스퀘어넥 그리고 이제 리본 포인트가 진짜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일단은 이 하늘색에다가 이 플라워 패턴이 너무 예쁜데요 진짜 이게 까만색이랑 아이보리 색깔 이렇게 있었는데 이 색깔 하길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진짜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얘가 심지어 M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여기 지퍼가 있는데도 굉장히 타이트한 거 보니까 어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여름이나 봄 쯤에 진짜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요거는 크랭크 크랭크에서도 이제 요거는 또 신상품이 잔뜩 나왔어요 예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일단 요 나시 민소매를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뭔가 이렇게 크롭 기장에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전 요새 약간 요런 거에 좀 꽂혔어요 이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뭔가 빈티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 또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스퀘어넥에다가 가운데 보면은 뭔가 필기체 같은 느낌으로 크랭크 로고가 박혀있어요 재질은 뭔가 좀 흐드르들한? 주름 잡힌 그런 원단이에요 보일라나? 근데 이제 색깔은 아이보리색인데 요 갈색 실이랑 요 옆에 약간 미묘하게 회색? 갈색? 요런 느낌인데 그게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색조합이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보면은 이런 나시는 입었을 때 요 겨드랑이 살 있죠 주름이 잘 보여서 그게 가끔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거기 부분을 딱 잘 가려줘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입었을 때 뭔가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흐드르들한 재질이어가지고 굉장히 편안해요 그 다음은 짜잔 요거는 크랭크 치마입니다 조금 미디 기장의 치마를 샀어요 요 끝에 보시면은 요렇게 허리선이 레이스로 마감 되어 있어요 저는 요게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이거를 좀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메쉬 원단이 한 겹 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입었을 때 요 부분은 약간 다리가 비치게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사실 요 나시랑 같이 입었을 때 되게 이쁠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건데 생각보다 둘이 그렇게 어울리는 조합은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이 치마가 소재가 굉장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비침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허리 디테일이 되게 예쁘고 퀄리티는 진짜 좋은 느낌이에요 이게 저는 스몰 사이즈로 샀거든요 근데 제가 허리가 그렇게 얇은 편이 아닌데도 이게 그렇게 작지 않아요 타이트하게 나오진 않은 거 같아요 근데 걸렸을 때 얘가 막 스판기가 있는 재질은 아니거든요 걸을 때 다리 보폭을 넓게 해서 걷는다고요 요럴 때 살짝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옆에 트임이 좀 들어가 있어요 요쪽만 들어가 있네 트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해주는 그런 느낌 다음은 요거 짜잔 제가 사실은 베레모가 심지어 이 까만 베레모가 있어가지고 이걸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했는데 너무 귀여웠더라고요 이 마크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모자를 써봤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카드캐터 체리 있잖아요 거기에 체리가 쓰고 나오는 빨간색 빡 넣어져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 핏이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거 좀 각잡기가 조금 힘들고 너무 귀엽다 얘도 이렇게 꽁다리 달려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네 꽁지가 달려있어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까만색 베레모랑 비교해봤을 때 요게 좀 더 핏이 예쁜 느낌이에요 마크도 너무 예쁘고 다음 까볼 택배는 짜잔 스푸닝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건데 요거 먼저 까보기 전에 제가 이제 스푸닝에서 가디건을 미리 주문을 했었는데 요거는 스푸닝 제품 같이 구매한 김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사실 얼마 전에 구매한 거라 짜잔 요 아주 톡톡한 털 가디건입니다 털 알림이 조금 있긴 한데 너무 귀여워요 이 체크 패턴이 이게 사실 핑크색이랑 초록색 조합의 가디건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걸로 근데 그거는 색깔이 조금 매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를 구매하긴 했는데 사실 그것도 너무 아쉽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소재가 굉장히 도톰한 소재여가지고 입었을 때 살짝 부해 보이는 감은 조금 있어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질이 너무 보들보들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사가지고 몇 번 입고 나갔었는데 역시나 뭔가 부한 느낌은 좀 있는데 그리고 기장도 미디 기장이에요 너무 길지도 않고 그러다가 너무 짧지도 않고 이제 소매가 일단 길어서 그게 너무 좋고요 이건 근데 어떻게 입어도 그렇게 슬림해 보이진 않는데 어쩔 수 없지 하여튼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만족하면으로 입고 있어요 짜잔 요기 이제 치마를 구매를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클럽 스커트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까보면 벌써 뭔가 치마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걸 봐서는 소재가 굉장히 톡톡한 느낌으로 와 좋다 이 원단 자체가 굉장히 좀 도톰해요 이 핏이 그렇게 흐트러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딱 요 핏대로 고정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약간 A라인 느낌인데 색깔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패턴이 파란색이랑 브라운이 좀 약간 섞인 체크인데 요것도 너무 귀엽고 확실히 요거는 좀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었는데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기대가 되네요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치마를 입어봤는데 근데 아 진짜 아쉽게 저는 이게 되게 작게 나왔을까봐 걱정돼서 두 번째 사이즈로 샀는데 이게 너무 넉넉하다고 해야 될까 조금 더 작아야지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근데 일단은 요 재질이나 박용실 진짜 튼튼하게 잘 되어있고 퀄리티가 일단 진짜 좋은 건 딱 느껴지고 길이도 뭔가 너무 짧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전 너무 짧은 치마는 좀 불편해서 싫거든요 짜잔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다음은 짜잔 요것도 이제 스푸잉의 실크드레스입니다 와 이거 굉장히 기대 이상인데 짜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가슴 부분은 그냥 끈으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앞에 리본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조일 수도 있고 일단은 이 재질이 진짜 너무 이뻐요 사실 요번에 봄대서 쇼핑몰들 잘 보면은 요런 비슷한 느낌의 원피스는 진짜 많았는데 얘 보면은 이 원단 자체가 뭔가 이 빛 받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뭔가 물고기 비늘처럼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어 그게 너무 이쁜데요 진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는 이제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뭔가 좀 더 라인 잡아줄 수 있게 요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이뻐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셔링처럼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봄에 딱 입었을 때 완전 진짜 하늘하늘하게 그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장난 아니지 않나요 엄청 파였어요 웬만한 이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를 마인드로는 입을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어 너무 너무 파랗다 근데 일단 요 재질은 되게 이쁘고 아이 너무 너무 파였다 너무 파랗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웬만해서 뭔가 속옷을 입고서 입지는 못할 것 같고 그 패치를 붙이던가 아니면 누구랑 이 정도 를 입고서 입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까다로운 옷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허리 라인이 되게 타이트해요 그나마 이 등이 왜 이렇게 셔링이 잡혔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입기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속에다가 뭐 입고서 입어야겠네 이거 하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봄 옷 하울을 마쳤고요 사실 봄은 너무 금방 지나가가지고 봄 룩북을 잘 준비를 못했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서둘러서 한번 룩북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